또 뒤늦게 알았다 늦게 봤다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기자들 신변보호를 왜 국가에서 책임져야 돼 니들이 공무 아니 국가 공무를 보러 가는 인간들이야 뭐야 이 새끼들이 주제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들이 공무원인 줄 알어 자격 대통령 좋아나봐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처 보고 자기 지키라고 하겠죠 야 이 새끼들아 니들 신변보호는 니네 회사 사장한테 이야기해서 사설 경호 업체를 쓰든지 말든지 니들이 알아서 해 우리 전쟁터 취재 가는 기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종군 기자들은 그 종군 기자들 그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예를 들어서 미군 이라크 전쟁할 때 자 미국 언론 기자 간다고 미군이 그 언론인 보호해 줍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니 몸은 니가 간수하라고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요 아니 무슨 뭐 대단한 일 하신다고 얻어먹고 놀랐다 그 난리를 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그중에서 두 사람이 맞았다는데 한 명이 좀 많이 맞은 발로 누워있을 때 얼굴을 발로 한번 찍히고 그랬던 사람이 아니 내가 더 황당한 거는 그 상황에서 옆에 있던 기자 새끼들 뭐 했는가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경호 경호 쪽수로도 한번 어버버하고 서 있으면서 그 얻어 터지고 있는 와중에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잖아 사진 찍고 있었죠 열심히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너 맞아라 아 특종 특종 이러면서 특종 찍어놓고서는 그리고 인재와 갖고 우리 선배가 맞았네 무슨 뭐 매경 기자라는데 매경 선배가 맞았네 어쩌고 난리치고 있는데 병원에 이번에 했는데 이 윤영상 수석이 이것도 또 오버예요 또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만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또 우리 대통령이 혹시 아프시면 가시라고 미리 준비가 돼 있는 그 병원을 또 저 기자를 갖다가 갖다 엎어놓고 저기 지금 경호 초장이 왜 가 있습니까 경호 초장이 해외에 나가는 대통령 자리 옆자리 비워도 되는 겁니까 아 진짜 빡쳐요 이게 무슨 아니 상전도 이런 상전도